저기요. 여기요. 주문할게요. 못해요. 미국에 가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다 찾아봐요. 뭐야 이 사람은? 왜 돌이켜요? Hello! 미국에서 온 제이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한국에 온 지 8년 6개월 됐습니다. 거의 9년 됐습니다. 한국에서는 편한 시스템 많이 만들어서 아직도 적응되지 않은 게 있어요.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데 그거 속도예요. 그래서 오늘 바로바로 놀라운 한국의 속도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병원입니다. 한국은 병원 가야 된다면 바로 가서 예약 없이 할 수 있습니까? 놀랐어요. 미국은 만약에 감기 걸리면 전화하고 예약하고 일주일, 2주일 후에 병원 갈 수 있어요.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나요, 빨리. 이미 나는데 안 가도 돼요. 그래서 한국은 아프면 그냥 바로 가고 약도 받고 좀 더 빨리 나을 수 있으니까 편해요. 빨리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좋죠. 제가 그때 선교사였을 때 항상 우리 두 명 있었어요. 저하고 한국에 오랫동안 살았던 친구 같이 있었는데 그는 아팠으니까 가서 예약했냐고 물어봤는데 예약 필요 없다? 와우, 신기하다. 좋다. 생각하게 됐어요. 비슷하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자주 안 갔어요. 치과 의사도 비슷했어요. 안 가는 거 아니고 가야 되니까 2주, 3주까지 기다리고 그냥 가는데 자주 잘 안 갔어요. 먼저 죽을 때까지 안 가는 거 같아요. 아프면 가마했죠? 집에 있는 약 먹고 조심했죠? 근데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하스피럴이라고 생각해요. 의사님을 만나면 클리닉이라고 생각하게 돼요. 그래서 미국에도 이런 클리닉은 예약해야 갈 수 있는데 일단 클리닉 가서 소개 받고 병원 갈 수 있어요. 미국에 그렇게 해요. 그래서 또 2주도 기다려야 돼요. 한국에도 작은 병원만 가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놀랐고 지금도 병원 예약 없이 갈 수 있으니까 편하고 마음에 들었는데 앞으로도 아이들면 자주 아프게 되면 자주 병원 가겠죠? 두 번째는 식당입니다. 한국에는 식당 가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음식 다 받을 수 있잖아요. 도착하자마자 반찬 주잖아요. 미국은 패스트푸드 아니라면 식당 가면 아주 천천히 해요. 앉는 것부터 기다려야 돼요. 바로 앉을 수 없고 여기 앉으세요. 할 때까지 앉지 못하고 앉을 때 서버 와서 음료 주고 나가요. 이것도 오랫동안 안 주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. 올 때 주문할 수 있어요. 주문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. 서비스 안 좋아해요. 미국에 한국은 그냥 바로 와서 반찬 주잖아요. 처음부터 음식 주는 거예요. 어디 식당 가면 아주 최고예요. 한국 식당 최고예요. 주문하고 나서 바로 주잖아요. 완전 편해요. 그래서 아마 식당 때문에 미국에 안 갈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은 저기요. 여기요. 주문할게요. 못해요. 유행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다 찾아봐요. 뭐야 이 사람. 왜 돌이켜요.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냐면 눈을 맞아야 그렇게 해야 돼요. 그것도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. 한국은 벨이잖아요. 벨만 있으면 와요. 바로 될 거예요. 한국에 계산하려고 할 때 앉아서 계산하거든요. 어디 가서 계산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다 밥 먹고 나서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. 다 빠른데 바로 주문하자마자 밥 먹을 수 있는 데 많고 제일 빠른 거 주방에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바로 줄 수 있으니까 국밥이 아마 제일 빨리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페이달입니다. 오마이갓 페이달 진짜 좋아요. 거의 24시간 동안 페이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언제든지 뭐든지 페이달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. 미국에 미국에는 요즘은 할 수 있는데 미국에 살았을 때 한국도 없었어요. 그래서 한국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모든 건 배달되고 바로 오고 그리고 맛이 있었으니까 갑자기 뭐 요리하기 싫을 때 주문하자.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살기가 좋다. 생각하게 됐어요. 미국에는 피자 피자만 배달할 수 있었어요. 옛날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맥도날드도 배달된다. 와우 왜 맥도날드 주문하지? 근데 할 수 있으니까 저도 해요. 네 번째, 마지막은 택배 택배는 이런 말 할게요.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다. 이런 게 미국에 없습니다. 미국에는 일주 동안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그 다음 아침에 받을 수 있으니까 생활이 좋아요. 편해요. 미국이었으면 돈 많이 내야지 그 다음날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돈 낭비인 것 같아요. 한국은 밤 10시까지 주문하면 내일 아침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놀랐어요.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구매해요. 우리 집에서 쿠키나 빵을 많이 만들거든요. 요리할 수 있는 것도 주문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하고 이거 필요하나? 생각하면 하루 되기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신기해요. 아니면 우리 애기도 낳거든요. 100일 됐어요, 우리 애기. 두 번째, 애기가 더 필요하면 진짜 그 다음날 와요. 놀랐습니다. 완전. 오늘은 제가 한국 속도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누르세요. 안녕! 안녕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